포르쉐 포르쉐 카이엔 카이엔 2016년식 디젤 소문 듣고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30패럿 스페셜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을 장착하는 작업용입니다. 30패럿 제품은 대용량 제품입니다. 장착하자마자 소리가 좋아지는건 기본이고 전체적으로 모든 전기가 구급져지기 때문에 엔진 스타트도 빨라지고 특히 디젤 차량의 경우 엔진 소리도 저하될 정도로 모든 전기가 구급져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페셜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 카이엔 카이엔 디젤 2016년식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